두 번째 이슈는 역시 항공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국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행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항공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90%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. 역대급 해운대란에 항공업계에도 수혜가 반사의 이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 항공주도 더 날아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 항공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. 말까도 뭐 여기에 이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하반기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 해운 배로 옮기지 못하는 이 물류를 항공으로도 이제는 옮길 수밖에 없다. 이런 겹겹 경사들이 좀 있습니다. 앞으로 항공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?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여객 부문에 있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재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을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항공 화물 운임료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운대란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화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항공사들의 캐시카우로서 자리매김을 굉장히 확실하게 했고 또 수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란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직격탄을 받았던 업계가 바로 이 항공업계인데 이 항공 화물 쪽 운송에 또 주력을 하면서 이 환경 자체가 운임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서 2분기에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국내에는 또 대형 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가 좀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선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큰 여객기를 좀 보유한 대형 항공사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형 항공사들도 최근에 하나 둘씩 화물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여행 재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개선세를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뭐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살펴보실 수 있으시겠는데 이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인수 이슈도 있기 때문에 두루 한번 살펴보시면서 당장은 아닐지언정 이런 통합항공사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형 항공사가 또 탄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밀려나오고 있는 이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서 항공업계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살펴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자 이렇게 항공주까지 이슈를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 새벽에도 미국 뉴욕시장에서도 역시 항공이나 이런 항공 관련 종목들이 좋게 흘러가는 이 양상이 나타났는데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 정말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항공주, 항공뿐만 여행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서도 역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투자를 조금 길게 가져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뭐 유튜브 댓글에 올라라님이 조연경 연구원님이 나온다고 해서 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외에도 부자되고 싶다님도 조연경 연구원님 처음부터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잘해주시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. 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슈 파워 두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